하아 원딜팀호가 걸려버렸어요 여러분들 큰일났다 원딜팀호입니다 여러분들 나름 재밌을거에요 뜨거워 왜 먹어? 와아 unbelievable 일단 첫팀은 내셜이빨 가보도록 할게요 소라카 여기 있어요 아 죽었다 못본걸로 할게요 너무 쓸쓸하네요 여기 어 사려야돼 우리 사려야돼 우리 어허 어허 그러니깐 아니야 소라카 아 소라카 죽으려고 그래요 저는 아 괜찮아요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의 상처가 덜 났어요 일단 내셜이빨 나왔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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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안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킬 먹었어요 제이스 어디를 여기 헤헤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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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 좋았어 잡았다 정렬의 힘으로 잡았어요 아 그냥 나는 왜 기쁘지가 않지 헛쌤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고 있어요 야 낫쌤 이제 낫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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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낫쌤 좋았어 헛쌤 좋았어 소라카 살아남았어 좋았어 여기 CS는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어 진심이에요 이거는 소라카는 절 벌인지 오래라서 할말이 없어요 너가 계속 쌀거라 생각하지 아니야 키를 먹고 있어 팀원원딜은 아주 좋았죠 아 이거 밀고 마호파이가 안보이는데 마호파이 보자마자 그냥 도망갈게요 도망 좋았다 저 처음으로 힐 받아보는 것 같아요 안 맞았죠 일로 밟을 거예요 이거 미안해 넌 죽었어 그래도 뭐지 이거 원딜로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안 오나 오네요 좋았어 좋아요 우리 팀도 잘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 근데 소라카가 절 벌인지 소라카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잡고 죽었다 개 뿌듯했어요 일단은 복붐에다가 구미수 가면 게임이 아예 끝날것 같아요 구미수 가면 게임이 아예 끝날것같아요 구미수 가면 게임이 아예 끝날것 같아요 하... 아...예야 세 명 잡았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음 하...근데 하필 남긴 소라카야 큰일 났네 이거 괜찮아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팀호 잘했잖아요 오늘 팀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탁 가세요 팀호 할 거면